골든 리트리버, 골든 리트리버는 매우 인기 있는 게 종류 중 하나로 아름다운 외모와 친절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골든 리트리버에 대한 몇 가지 특징과 정보입니다. 기원 및 역사 골든 리트리버는 19세기 후반에 스코틀랜드에서 개량된 종으로 처음에는 수형 능력과 색상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옐로우 리트리버 또는 크림 컬러드 골든으로 불렸으나 나중에 골든 리트리버로 통합되었습니다. 외모 중대형에서 대형까지 다양한 체구를 가지고 있으며 단단하고 근육질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터운 꼬리와 풍성한 겨울 모피, 둥근 눈, 코로 특징 지어진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의 색은 주로 황금색이지만 다양한 미끄러운 털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과 태도 골든 리트리버는 친절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과 어린이 그리고 다른 동물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높은 지능과 학습 능력을 가지고 있어 훈련이 비교적 쉽습니다. 이 특징은 그들을 가족 반려견으로 인기 있게 만듭니다. 활동적이고 놀기를 좋아해 산책, 수영, 놀이 등 다양한 활동을 즐깁니다. 용도 골든 리트리버는 다목적 가정 반려견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검색 및 구조임무 보조견, 치료견, 경비견, 그리고 강아지 수영 경연대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합니다. 건강 대체로 건강한 종으로 알려져 있지만 관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노령기에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운동과 올바른 사료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의사 관리 정기적인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이 필요하며 털이 풍성함으로 정기적인 미용이 필요합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직한 동반자로서 많은 가족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활발하면서도 상냥한 성격은 다양한 환경에서 잘 적응하며 어린이와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